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 하니까 조금 낫죠?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과 축복에서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예배되게 라는 제목이고요 지난주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셨습니까?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교회에 온다가 아니라 교회가 간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 온다가 아니라 교회가 간다 왜요?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삼아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죠? 교회에 왔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더불어 예배를 예배되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이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물론 교회로도 살아갔지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등대직이들, 등대원들 함께 만나서 인사를 아마 나눴을 겁니다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는 뭐 임명식도 했습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결단을 하겠죠 이런 부분을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내 마음가운데 어떤 감정이 드는가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기쁘세요? 안 물어본 것처럼 하고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에 오니까 기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젊은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젊어진 것 같은 착각을 누리게 돼서 기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감정도 있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뻔한 일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런 뻔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뻔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뻔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예배되게 뻔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뻔한 대답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있는가 우리 박성식 전도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뭐죠 예배는 반응이다 그랬어요 예배는 반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죠 감정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배는 반응이다 그랬는데 어떤 반응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쁨을 드리는 반응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기쁨의 고백도 드리지만 때로는 눈물이 흘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가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백을 드릴 때가 있고요 또 찬양할 때 너무 기뻐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시고 또 높이 높이 뛰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들 마음가운데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마음이 생겨서 무너지는 그 마음 때문에 하염없이 또 울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부족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그렇죠 지금 대답하는 분들은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가 있는데요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 퀴네오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프로 하면 앞으로 나가는 뜻입니까? 뒤로 간다는 뜻입니까?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퀴네오의 퀴네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 강아지 아시죠?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배를 이야기하는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오에 개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애완견을 길러고 계신가요? 애완견을 길러보셨습니까? 저는 15년 동안 애완견을 길러본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까지 그 15년 동안 길렀던 그 난이라는 개가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 왔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와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리고 막 혓바닥을 내밀면서 저에게 반가움을 표시라고 꼬리가 떨어질 듯이 기뻐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 표현이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마치 개가 주인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완전하게 토해내는 그 행위를 이야기할 때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프로스 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프로스 퀴네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내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프로스 퀴네요 애완견이 주인을 보면서 막 달려들여서 꼬리를 치고 꼬리가 떨어질 정도로 반가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주인의 손을 핥아낼 때 이것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주인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의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프로스 퀴네오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로마의 압재 가운데서도 로마의 가정교회들은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런 핍박과 압재 가운데서도 가정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프로스 퀴네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지 않아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1절의 말씀이 그냥 예배 잘 드리라는 말씀이구나 이 정도쯤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로마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던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압재 가운데 온전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로마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우리는 가정교회고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와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만약 발각됐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로마 군인이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라는 표현을 했어요 헬라우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로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데 로마의 황제에게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우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누구에게 지금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군인들은 그렇게 이교 어떻게 보면 마음가운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죽이는 것이 불이한 일일까요? 의로운 일일까요? 의로운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각오한 예배자 이 예배자가 로마 교회의 프로스 휘네였습니다 여러분 베델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젊은이 교회 예배들인데 이런 핍박과 압제가 있습니까? 이 문을 열고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옆에서 하지 말라고 손을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입을 틀어막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혹시 우리 스스로 우리들을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표현에 준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본다 그러죠? 맞습니까? 예배를 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본다 뭐 손들 것까지는 없겠지만 예배를 본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 또 물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예배를 본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 볼게요 예배를 구경한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모르겠어요? 예배를 구경한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그럼 예배를 보는 것과 구경하는 것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를 본다는 게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기타 연주자가 막 하니까 오늘 리듬이 괜찮은데 예배를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오늘 박성식 전도사님 헤어스타일이 나쁘지 않은데 오늘 박성영 목사가 양복이 나쁘지 않은데 구경하는 겁니다 예배를 본다 얘기할 때는 예배를 구경한다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프러스 퀸해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어떠했지 찬양대 찬양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대신하고 있구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 오늘 찬양대 괜찮은데 오늘 하이가 잘 올라갔는데 예배 구경하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를 봐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예전에는요 이 캐톨릭의 예배를 보면 아주 예전적인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예배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예배 이상하죠?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 가운데 나가야 하는지를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구경한다라고 하는 봄 대신에 맛본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맛본다 산에 진미 음식이 있어도 맛보지 않으면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예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맞다 틀리다 제가 좀 따졌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온전하게 맛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린다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드릴 것이 필요하겠죠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보면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누가 잡았냐면 제사장이 잡았죠? 아닙니다 제사장이 잡지 않고 내가 직접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잡아서 모든 더러운 것과 깨끗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살과 피를 잘 정리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받아서 번재단에 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로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물건을 단순하게 건네준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드리는 그 마음까지 온전하게 담아서 건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로 올려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구약적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야 해요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해요 또 소 한 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잡고 양 잡고 할 때 피의 재물로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마를 때리든지 동맥을 끊든지 그리고 심장을 찌르든지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피투성이가 되겠죠 옆 사람 지금 그 얼굴로 있을 수가 없어요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 저희 역시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 자리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저 이상 우리는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적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가운데 사도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너희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의 제사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를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의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보는 것 맛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여기까지는 익숙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예배를 세운다 들어봤어요? 예배를 세운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참다운 예배자로 다시 한번 AS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보내주시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보내신 그곳에 세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세우시게 하신다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땅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네 이렇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실 텐데 예배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저 문을 열고 또 우리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일주일 있다 다시 제가 올 테니까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제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를 예배되게 말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저를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이전보단 더 성숙했을 테니 이곳에 계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다시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릴 테니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깊은 내면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예배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곳들 가운데 예배를 세우게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뭔가 하면 받기를 원해요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만 예배를 드리고요 등대 모임을 하고요 이곳에서 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오는데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제 예배를 세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우리 정동교회의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우리들 세워달라고 찬양하시고요 함께 합심해서 예배를 예배되게 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pierwszy 만족함을 느끼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게 사랑과 진리의 한 줄 깊이 보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 깊이 보네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는 그 곳에서 우리 참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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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곳에서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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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학심에서 기도하므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참교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배 능력과 은행 가운데 어부리게들 참된 예배자로 먼저 세워주시고 어부리 주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자로 먼저 나가길 감정을 원합니다 어부리 주님을 맞부하며 여겨주고 주님의 건너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네 어부리의 거룩한 삶에 불러주니까 우리 여겨주고 어부리 믿음의 기술든 것과 신춘한 능력에 주님의 예배자로 간결해 원합니다 어부리의 예배 보는 곳에서 부정한 곳으로 먼저 가길 감정하여 질고 주님의 능력과 은행 가운데 나가기를 간결해 원하오네 온 성전하네 저희들의 예보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영원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재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영원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영원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생을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맥대로 내려내려 가길 원하시고 온전히 신의 능력과 은행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성전하네 이 성전하네 성전하네 신의 능력은 받아주시고 온라인 오 성전하네 신의 능력은 받아주시고 온전하네 자희들의 영원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말씀하시오 놀랄쯤에 건너져야 될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여 주님의 예약을 따라서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를 한결을 하며 하나님 주여 겪어서 주님의 가정하시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여겨져야 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드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건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향기로운 주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 세상으로 보내주실 터인데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그 어둠의 땅 가운데 감히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온주님의 주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의 은혜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